게임 보스전 보스전 어떻게 어떻게 얘넨 onto crochets 발판은 판 발판은 점프로 바로 위로 올라올서 아이 윗게답나? 얘넨ter 뛰어넘 볶음 이걸 못 외우냐 지금 됐어 올라가 뭐하냐 저기 기다렸다가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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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고 열심히 쏘아 제끼고 반복인가? 근데 왜 이렇게 못하냐 왜 못하냐고 올라가 올라가 어 저..저때도 맞기는 하네 튼팀이 땡겨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패턴부터 좀 똑바로 알아야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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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려고 뭐하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캬옹! 넘어 다시 아이 으어어어 으아앗 손 끝에 안 닿았던 것 같은데? 패턴이 반복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아이케 쏘아 도대체 어우 좋아 이Mary 웅 해외 이산 한 과연 이리 그때 기 Calumlee 일단 하나 잡았고 얘가 세턴이 안바끼겠지? 안바껴야 될텐데? 세턴 바키면 안되는데? 오케오케오케오케 조심조심조심 나와간다 나와간다 아아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 아래로 가면은 발차기 아래로 가면은 발차기 죽어아아! 으아! 어? 아 오른쪽 내리었다 20불만 걸렸네? 세상에 카세지? 에? 거북이? 거북이 맞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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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아! 아! 어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? 뭐지? 마귀로 같은건가 이제? 밟아도 돼 그럼? 하핳핳 어게 어게. 밟고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뒤에서 쏘면 아앍! 오케이 밟고 가냐 가자 밟고 가고 불안한데? 위에 보일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야 돼 그럼 안빠져? 안나옷? 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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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왔나? Edgar? 피할 수있는 거리가 안되는거같은데 어떻게가야되지? 사실은 아래가 길든가?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? 어 어 아래 발판이 올라오네 이걸타고 점프 뛰어서 넘어가라고 그래그래그래그래 이건 또 뭐야 갑자기.. 아우냐! 봐가면서 봐가면서 야.. 저.. 발판 좀 모양 다르지 않냐? 밟아도 돼 이거? 어어어어! 들러붙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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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만 그러면은 세 번째 발판은 안 밟고 그냥 넘어가는거로 보면 되겠지? 여기도 VS.. 아! 살려줘! 살려줘! 적당히.. 적당한.. 적당한 데서 적당한 데서 저를 머리에 안 부딪히게 적당한 높이에서 지금! 제발! 어어! 됐다 됐다! 뭐 없지? 갑자기 막 칼 들고 뛰쳐나오는 그런 놈 없지? 아.. 없다 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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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 이거 없어지는 거 순서 외우는 거 큰일 났네 하나 둘 셋 넷 라섯 하나 둘 셋 넷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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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웠으면 됐어 하나 둘 셋 넷 넷 넷 아 둘 네 넷 셋 셋 넷 빼고 빼고 오오오오 뭐야 뒤로갔으면 죽었을거라 이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가길 얼마나 잘했어 여긴 얼떻게로 올라타는데 이거 타도 되는건가? 내가와봐 내가와봐 내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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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닥이 올라오는거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그럼 넘어가지나? 이 틈이 있는걸 봐서는 어떻게 써먹으라는것 같긴한데 이 위로 올라가거나? 가진거야? 으어어윰 실력실력실력 아.. 심플한데 무섭네 내가 이걸거지? 옳지 옳지 옳지.. 네..예상은 했어 예상은 했는데 내가 반응을 못했지 응 두번은 없지 이것도 롱맨의 그건가? 저 카운트 되고 사라지는 거였나? 없어지는 거였나? 터지는 거였나? 아무튼 카운트 되면 없어지는 그런 발판 1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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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 방! 3 2 1 점프 5 4 3 2 그냥 지나가 점프! 5 4 3 2 1 제로! 3 2 1 5 4 3 2 1 0 6 7 8 9 10 진수!! 3 2 1 점프 4 3 3 2 1 immersion 됐다 됐지? 그렇게 해도 되지? 그렇게 해도 되지? 없지? 어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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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막 팔 달려 쌀쌀쌀쌀쌀쌀 나온다? 뭐냐? 어어어어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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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고 얻어 걸렸어 이번엔 또 마리오네? 이거 떠났어 떠났어 이거 이거 발부름 내려고 하는거 흠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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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 띠용 얘도 얘도 띠용 올라갈 수 있나? 가시네? 가도 돼? 열쇠? 열쇠가지고 들어가는거 아니야 이거 어 여보세요? 잠깐 위로 가는 길이 아닌건가 그럼? 어? 어어 그래 음표에서 좀 나올수도 있지 그러면은 잠깐 다시 위로 가볼까? 열쇠 가진채로 오른쪽으로 갈수도 있을거 같은데 안되는가베 이쪽으로 어떻게 갈수있나? 아악 중력이 일을 안하네 아이쿠 중력이 일을 안해 이쪽은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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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아악 후아 뭐야 이게 P도 아니고 B 하하 하하 하하하하 그래 아래쪽은 길이 아니었나베 위쪽이 길인가 봐 아 어 어 오케이 한번에 이건 뭐 한번에 와야지 여기서 그러면은 얘를 밟고 넘어가서 이렇게 가라고 내열쓰 왜 왜 왜 BG는 또 꺼졌어 어 왜 어두워져 나 밝은거 어 어 뭐지? 왜 점점 어두워져 악 어 와